괜찮아? 다 들어가서 죽일거야 다 들어가서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그냥 가슈어 폐야? 가슈어 폐야 살짝 좀 별론데? 지금 담배 피지 말고 새끼야 미리 피고 돌리라고 아 진짜 뭔가 이상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志 Felipe 오 마이 갓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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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줬으면 됐어 내가 더 빠르지롱 얘네들 다 뭔가 오류 같은 거 났나 보다 다 죽여버리자 뒤를 돌아보지마 뒤를 돌아보지마 죽여버려야 돼 상대가 CC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카시국만 좀 피하면 카시국만 좀 피하면 얜 뭐였지 얜 누구였지 2로 파고든 다음에 카시를 때리고 뒤를 살짝 돌아봐서 쿵을 뽑은 다음에 2열산 띄우고 빡 아 모르가나? 모르가나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네 3, 4 8, 4 9, 10 올라프가 패 죽여버리면 되지 패 죽여버리면 되지 불고 역버프가자 블루부터 먹고 무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바텀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3레벨 바텀 갱으로부터 출발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마 죽여버려 그냥 죽여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 곧 다가가 미니언 다가가 ㄷㄷ 뭐야 딜교환을 한거야? 일방적으로 쳐맞은거야? 이거 뭐야 미드다 그럼 상태가 첫번째 갱은 레드 먹고 미드 간다 에이 이런씨 하하 나 이거 망했네 저새끼는 왜 저기와가지고 나의 왕계 선명한 나의 왕계 선명하세 이 창이 마음에 드나? 그럼 선물해 주자 저스키는 강탑고 다하는 강탑이네 오 저스키 레드를 안 먹었어 빅토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빅토르 한 번만 봐줘 빅토르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거야 우리 편을 믿은 내가 무조건 뺐어야되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도끼줍다가 맞아 죽네 빅토르 한 번만 봐줘 빅토르 한 번만 봐줘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빅토르 한 번만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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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점멸 뺀걸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오오 맨 젓나못하네 새끼 진짜 점멸 뺀걸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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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멸 뺀걸로 만족했습니다 네가 점멸 뺀걸로 만족 tossed 이제는 목숨을 끝난다 져야지 뭐 이런 판 또 아 뭐.. 쟤 뭐해 이 피만 뭐야 이 피만의 계란마저 이 피만의 아프리아 나이 피만의 아프지 않나 아프리아 아프리아 흥 으흥 아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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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우 말파 궁한방 제대로 한번 박아줘 가신호궁이야 말파가 오다 말았어 말파가 오다 말았어 말파가 오다 말았어 아니 보증 건물 밀어놓고 볼먹으러 가네 우리 미드 지키는게 헐라 안돼 뭐러가 어떻게 띵먹어 흠 미창이 맘에 들어 흠 건물해 주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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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봐야되는데?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하나만 맞춰봐 쟨! 도대체 딱 궁 피하고 뒤돌로 봤지 궁 딱 딱 자 가자 이즈 일로와 뜨고 살고 아 빠지겠어 템이 너무 없어 빼빼빼 백핑 찍었어 난 안돼 말파아 어머나 잘했어 진 흠 참..진.. 괜찮아 아직 5킬 밖에 차이 안나 건물은 비슷하고 10% 당황 10% 1% 1% 1% 1% 1% 됐어 용 거절이지마 터진다 먹고 싶어 그렇게 용이 먹게 해줄게 그러면 이리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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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올라파가 전력 먹었나 망했다 없어 없어 너는 탈 수 있어 넌 죽일 수 있을 거야 슬로우 땅 한번 꽝 그렇죠 됐어 그러면 나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 비싸다 아 몰라 비싸고 나발이고 가네 이씨 돈 모으면 되지 벌면 되지 이씨 터뜨릴 때 비싸고 터뜨림 안뇽 안뇽 조이 쎄네 괜찮아 이겨 그래도 그렇지 잘한다 와아 넘나 강한 것 12레벨인 것 잘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드려야지 에루엘 팀플레이거든 심플레이인데 빅토루 혼자 있을 때 오버하지 말지 그렇지 슬로우 한 방만 한방만 한방만 넘나 강한거 그분 어흠 규부가 난거 요거 지금 꼭 먹어야 겠어 이거 그렇게 하겠다 노즈마 꼭 먹어야겠어 그래도 그래도 꼭 먹어야겠니 열심히 때려볼게 강타는 없지만 열심히 때려볼게 고맙다 굿 어 궁 빠졌어 궁 빠졌어 노궁 가시노궁 가시노궁 그분 저새끼 잡어 저새끼 졸라 컸어 꽝 그렇지 어허 싼 그렇지 잘한다 진진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그렇지 하나 좋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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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 간다 악 피가 꼬셨는데 좋아 슬로우 좋아 슬로우 좋아 아흥 내 마법 안돼 넌 야 니가 전멸 쏴가지 내가 뭐야 망했는데 우리 저거 쫓다가 아하 힐이라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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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불우가 없어 이기나 이기고 있는데 좋아 카시 궁 더럽게 못쓴다 됐어 됐어 뭐가 하나도 맞는 소리가 안 들려? 어찌 된건지? 피해주고 자 딱! 자 물약 딱 먹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가시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의 당한 아 여기서 공기 아 여기서 군단? 아 아 공템? 방템? 모랑? 체력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체력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체력은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군단 간 다음에 솔라리 간 다음에 모랑 스테라게나 멜모? 좋아 멜모 다 한 번에 줄게 소리 집 진 집이야 진 없어 그래 블루 먹자 빅토르 너 첫 블루다 이거 그부가 다 뺏어 먹었다 이거 그치로 기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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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자 라임 없고 30초 용 30초 아픈디요? 어허이 머리가 터진다 아냐아냐 이길 수 있어 용판 우리도 미드 2차 미뤘어 까비 니들 니들 이거 못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 할걸 해줄게 내가 야 우리가 용을 줬지만 바로믿믿믿믿믿믿믿믿믿 우아아아 대박인데 바로 그거야 말파 안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 일단 빠지는거야 이럴때 빼자 이제 된다 했냐 안했냐 된다 했냐 안했냐 진 레드 먹어 생생내는 것처럼 원래 먹을거였지만 원래 먹을거였지만 바론간다 바론 바론이다 바론 바론 막아야돼 안간다 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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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모 블루 먹자 블루블루 아 이게 적 이게 이득보고 적 버프 털다가 게임 터진적이 하도 많아가지구 블루 뚫어주고 싶은데 네 마라파 네가 먹어도 되겠다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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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x6 진 지켜야 돼 x2 오케 바론에 와드 바론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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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다들? 와드 좀 없어 이겁äft 말고 오케이 16레벨 자 다른쪽 이리와 내려 새롭게 차오른다 잘했어 그래도 비포 잘했어 좋았어 너 용이야? 아이고 뭐 핑 찍으면 가지 뭐 나도 이제 겁나 쌤 겁나 쌤 짜장 쌤 쌤 쌤 짜장 짜장 쌤 쌤 갑시다 그냥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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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